다시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의 문제 1번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에 입력된 A1부터 J3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디스플레이에서 뒤에 두 글자가 HD이고 두 글자만 추출한 값이 HD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매출액이요. 매출액의 전체 평균 값보다 큰 데이터만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요. A39와 A40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는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엔드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트 함수를 입력해요. 어디에 가서 디스플레이에 가서 LCD를 선택해요. 이 2세를 선택하고요. 심표 2라고 입력하면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을 합니다. 그 값이요. HD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심표.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매출액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고요. 매출액이 평균보다 큽니까? 라고요. 크다 라고 입력하고요. 오른쪽에다 뒤에다가 평균 값을 구할 거예요. Average 입력하셔서 매출액의 데이터 전체를 선택하시는데 이 매출액의 평균 값은 모든 셀이 같은 수식을 참조하셔야 되니까 F4 눌러서 꼭 평균 값에 대해서는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J3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A39부터 A40을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는 문제에 나와 있는 A42 셀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많이 추출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세요. HD로 끝나는가? 두 번째 매출액에 대한 평균 값이 얼마인지 살짝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매출액을 전체를 선택하면 우리 평균이 여기 있을 건데 5,3214,278이라고 구해져요. 그럼 이 평균 값하고 매출액을 비교해서 평균보다 큰 데이터가 추출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고급 필터 맞게 작성이 되어 있죠.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2셀부터 선택하셔서요. J37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홈탭을 클릭하시고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색유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판매량의 상위 3위 이내이거나 하위 3위 이내 해당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 세 번째로 큰 값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 작은 값 안에 들어간 데이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넣겠습니다. 라고요. OAL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상위 3위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라지 암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 그 다음 판매량에 대해서 판매량에 대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심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한 값보다 내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나의 첫 번째 판매량을 비교하는데요. H2셀 선택하면 $H, $2라고 표시가 되죠. F4 한 번, F4 두 번 눌러서 H열에 있지만 2,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심표 다음 스몰 함수를 입력하셔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판매량의 데이터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표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한 값보다 내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내 값은 첫 번째 판매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H열에 있지만 2, 3, 4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H열만 고정시켜 주시고 가로를 닫습니다. 다음은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요.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고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부 서식이 들어갔는데 샵샵샵이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큰 값, 세 번째 작은 값 안에 들어간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커서 두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가 가로 방향에 가운데 출력될 수 있도록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셔서 맵 페이지 아래쪽이면 바닥끌 편집이네요. 아래쪽에 가운데 구역에다가 오늘 날짜가 표시되래요. 그럼 오늘 날짜, 날짜 삽입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날짜 삽입 도구를 클릭하셔서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 번 눌렀다가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은요. A1부터 J37 영역까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반복할 행에 오셔서요. 1행을 매 행마다 페이지가 나눠졌을 때 1행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할 행에 오셔서 1행 행머리글 선택하시고요. 행렬 머리끌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트 탭에 행렬 머리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인쇄 클릭하셔서 용지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는가 아래쪽에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페이지 갔을 때 제품 코드 구분해서 1행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행머리글, 열머리글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문제 3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무게와 그 다음 제품 가격과 표 1회를 이용해서 제2부터 제233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회 무게와 제품 가격에 따른 배송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격과 무게 그러면 기준을 문제에서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행에 가서 가격을 찾을 거고요. 무게에 따라서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치 함수부터 써볼까요? 매치는 몇 번째 열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쓰시는데요. 커서를 제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매치, M만 쓰셔도 매치 함수 보이네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 우리는 무게에 따라서 찾아올 값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라고 이 2세를 선택하고 신표 그 다음에 참조할 표는 범위가 C36부터 1001g까지 C36부터 G36까지 선택을 하는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오름차순이 되어 있고 이 참조하는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보다 작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32g은요. 이 첫 번째 열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인데요. 라고 1이라고 구해져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무게에 따라서 첫 번째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가 되기도 하고 다섯 번째가 되기도 해요. 저희는 VLOOKUP을 통해서 표 자체 전체 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0부터 50g은요. 실제 전체 표 안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값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한 값 뒤에다가요. 더하기 2를 해주셔야 되겠죠. 뒤쪽에다가 더하기 2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0부터 50g까지는 세 번째 열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입력하십니다. VL, VLOOKUP 선택하고 더블클릭. 찾을 값은요. 우리 왼쪽에서 찾을 값은 실제 표에 가시면 가격이에요. 가격을 가지고 값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제품 가격이 있는 F2셀을 선택하고 신표. 그 다음에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있어요. 참조할 표를 첫 번째 열부터 선택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신 다음에 열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으니까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배송 비용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K2부터 K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퍼블릭 펑션 FUN CTION 입력하시고요. FN 5G 그 다음 5G 추천 여부 가로 여시고요. 무게 그 다음 기능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IF 구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100g 이하이고 IF 만약에요. 입력받은 무게가요. 100g 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AND 기능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에 동그라미가 잠시 엑셀 화면에 와서요. 동그라미가 어떤 동그라미인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영문자 O인지 아니면 미음 누르고 한자키인지 잠깐 확인을 하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눌렀을 때 모양과 그 다음 영문자 O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영문자 O하고 다르죠? 미음 누르고 한자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장소에서도요. 이렇게 문자가 제시가 되어 있고 영문자다 언급이 안 되어 있으시면 잠깐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확인 작업을 해본 거고요. 이제는 기능이 기능에 같습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9번에 해당한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된 그렇다면 저희는 FN 5G 추천 여부에다가 추천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else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공백 표시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K2셀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의 사용자 정의에 FN5G 추천 여부 선택하고 확인 무게 그 다음 기능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무게가 문제에서 100g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능이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추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제조사와 판매량을 이용해서 표2에다가요. J37부터 J40 영역에다가 제조사별 판매량 그래프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리피트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 반복해서 표시하는데 몇 개를 표시할 건가는 SUM과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피트를 쓰시기 전에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제조사별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입력하고 가로열고 IF 입력하고 가로열고요. 첫 번째 조건을 가도록 하겠는데요. 제조사가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제조사가 어플 전자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신표 이 조건이 이 조건에 동일하다면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의 값을 가져오시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열을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열을 닫고요. 컨트롤 값을 슬래시 100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3.88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이제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네모 문자표 네모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리피트 함수를 씁니다. 리피트 그 다음에 반복할 테스트는 큰 덤벼 문 꺼서 한글 자음 미음 을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네모 모양을 검정색 네모 선택하고 신표 끝에 가서 리피트 에 대한 가루를 닫아 주시고요. 배열 수식 이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3.5 였기 때문에 3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 제조사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K37부터 K40 영역의 제조사별 최대 판매량의 제품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제품 코드를 가져오는 거고요. 제품 코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판매량의 최대값에 해당한 판매량의 제조사별 판매량의 최대값에 해당한 제품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K37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실제 가져올 인덱스 함술부터 쓸게요. 인덱스 어레이에는 실제 가져올 게 제품 코드를 가져오실 거거든요.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표 우리는 몇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는 구하실 건데 최대값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맥스함수 첫 번째 조건을 넣기에서 가로 열었고요. 조건은 뭐냐면 제조사별 해당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제조사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어플 전자와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곱하기 해당된 제조사의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럼 제조사별 최대값을 구했어요. 심표 같은 영역에서 맥스만 빼고 나머지 쭉 범위를 지정을 해요. 컨트롤 C 눌러서 심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 그 값에서 정확하게 일치한 행위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제조사의 최대 판매량에 해당한 제품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분 메모리를 구분과 메모리를 이용해서 표3에 P46부터 F48 영역에 다가 네 F48 영역에다가 구분별 메모리별 제품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자는 조금 이따 붙이고요. count if s를 통해서 값을 구할 라고 되어 있네요. count if s 배열 수식은 아니에요. count if s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한번 눌러볼게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를 물어봅니다. 구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분을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F4 눌러서 일단은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조건이요. 첫 번째 구분과 같습니까? A46과 같습니까? A47 A48과 같습니까? A열을 고정하는 작업 F4 F4 F4를 3번 눌러서 A열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메모리 메모리 메모리를 선택하시고요. T2 부터 쭉 D 32 33 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4GB가 입력된 B45와 같습니까? C45와 같습니까? D45와 같습니까? F4 F4를 2번 눌러서 45행과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정시켜주는 작업 45행을 고정시켜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4GB의 워치는 4개고요. 0개 옆으로 수식을 좀 복사해 볼까요? 복사하면 각각에 해당한 값이 구해졌어요. 이 값 뒤에다가 갯자를 붙이는데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 함수 입력합니다. TEXT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맨 뒤에 가셔서 심표 우리는 형식을 큰 따옴표 처리해서 입력하는데 숫자 뒤에 개자를 붙이겠습니다. 0 입력하시고 개 입력하신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은 아니니까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형식과 같이 개수를 구해서 개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작업 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피버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잠깐 확인을 합니다. B셀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B셀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은 CSV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이용하시면 돼요. 삽입에 피버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CSV 파일을 이용할 때는 옵션을 꼭 체크해 주셔야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체크 미리 하셔도 되고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에 사실 하셔도 돼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 더 찾아보기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갖고요. 스프레드 시트 안에요. 상설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스마트 기기라고 저장된 파일을 선택합니다. 스마트 기기 판매 현황 선택하고 열기 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신표로 분류가 되어 있대요. 구분이요. 탭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신표를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특정 열만 또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아이디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제품 코드 필요하지 않네요.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구분 제조사 메모리 필요하지 않아요. 메모리 필요하지 않고요. 디스플레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게 가격 그 다음에 5G 필요하지 않아요. 판매량 필요합니다. 매출액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배송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 살짝 이동해서요. 그 다음에 인기 여부 열 가져오지 않음 하셔서 실제 가져올 거는요. 구분과 제조사와 무게와 가격과 판매량 되셨으면 마침을 누릅니다. 피버 테이블 만들기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 스마트 기기 판매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까지 옵션을 체크해 놓으셨어요. B셀에 표시할 거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이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제조사를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을까요?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다 갖다 놓을까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의 감 영역에는요. 무게가 갖다 놓고요. 가격을 갖다 놓고요. 판매량을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과 미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는데요. 열에 있는 그 행에 열에 있는 치그마 값을 행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합계 무게 합계 가격되어 있는데 이따가 평균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 숫자 범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합계 무게에서 더블클릭 함수를 평균으로 바꿀 거고요.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에 천단위 구분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요. 확인 다시 한번 합계 가격에서 더블클릭하셔서 평균 바꾸고요. 표시 형식을 숫자에 천단위 구분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합계 판매량을 더블클릭하셔서 평균으로 바꾸시고 표시 형식을 숫자 천단위 구분교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무게, 가격, 판매량의 필드에 대해서 갓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숫자 서식을 지정하셨고요. 그 다음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깐 필드 목록은 창을 닫을게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총합계에 가셔서요.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요. 보통 3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버 테이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B3 판부터 B11 B15부터 B23 영역이 떨어져 있네요. 그럼 같이 선택할게요. B3부터 B11 컨트롤 키 누르고 B15부터 B23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고요. 여기에서 목록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원본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노트북 그 다음에 워치 그 다음에 태블릿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가셔서 기기 종류 설명 메시지에다가 제목에다가 기기 종류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에서 선택하고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하시요. 라고 작성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고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하시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류 메시지 모양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네요. 오류 메시지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시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 메시지를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는 사실 쭉 이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줄바꿈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엔터 눌러서 줄바꿈을 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ime 모드를 선택하시고 이제 한글이 되도록 그러면 모두에서 한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이제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요. 표 1과 표 2의 기기 종류별 판매량과 매출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표 3의 범위를 지정하면 기기 종류가 첫 번째 열이 돼야 되니까 제품 코드는 있다가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고요. 참 문제에서 합계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기기 종류를 선택하시고요. 추가 그 다음 표 2도 기기 종류 선택하시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십니다. 첫 행과 왼쪽 열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기기 종류별 판매량과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제품 코드가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택근무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문근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택계열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신 다음에 재택근무를 문근 세로막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할 건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표시하고요. A1셀과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A1셀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 세 번째 차트 영역의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8번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스타일이 있고요. 스타일을 8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스타일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 8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 영역을 선택할 건데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을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을 선택합니다.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범내는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 가셔서 위쪽에 범내 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출근 계열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계열의 레이블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위쪽에 표시하면 될까요? 네. 위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 다시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의 설명선 타원형 설명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림자를 안쪽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 탭에 가셔서요. 그림자를 클릭하시고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첫 번째 빗면 두 번째도 빗면입니다. 매크로 를 먼저 기록해 놓고 도형에 연결해 볼까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 서식 설정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C3부터 G12 영역을 선택합니다. C3부터 G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셀 값이 마이너스 1이면 파랑색으로 반품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먼저 넣을까요? 파랑이라고 색깔을 넣으시고 대가로 묶어서 조건은 마이너스 1과 같다면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이라면 반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구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두 번째 0이라면 빨간색으로 표시한대요. 빨강 입력하시고 같다면 대가로 묶어서 0과 같다면 저희는 문자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미음 눌러서 한자키 6번의 특수문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나머지 대선은 검정색으로 표시하는데 샵 콤마 샵 샵 0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구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파랑색으로 표시하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 파랑색이고 반품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0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문자표 표시할 거구요.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로 검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앞에 검정 생략하셔도 돼요. 넣으셔도 되구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문제 마이너스 1과 0을 찾아가지고 서식이 들어갔구요. 나머지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구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선택하시구요. 빗면을 선택하신 다음 I2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I쪽매에서 클릭 J2까지 J3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는 바로 입력하시면 되구요. 서식 설정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설정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다시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구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하시구요. 매크로 이름을 일반이라고 입력할까요? 일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요. C3부터 C22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일반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십니다. 범위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일반 서식 해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구요. 빗면을 선택하시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I5부터 J6까지 드래그 텍스트를 서식 해제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일반 선택하시구요. 매크로 이름은 일반 아 매크로 이름을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우선 서식 일반 선택하고 확인을 잠깐 취소 누를게요. 매크로 이름을 잘못 썼어요. 그러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사실 매크로에 가가지고 얘를 삭제하고 다시 기록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는 편집을 눌러요. 편집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뜨잖아요. 여기에 일반 대신에 서식 해제 라고 수정을 하셔도 되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로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꾼다는 걸 제가 매크로 이름을 일반이라고 썼네요. 서식 해제라고 이름을 수정하시구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구요. 다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시면 이름을 바꿔놨잖아요. 서식 해제라고 보이네요.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서식 설정 누르면 서식이 적용되구요. 서식 해제하면 일반으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 매크로 기록 두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근무시간 등록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단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구요.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을 보여줄 건데요. 근무시간 등록 폼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우리 3번 아 그 다음 초기화 작업을 할게요.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구요. 근무시간 등록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누르셔서요.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유저 폼의 초기화 작업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어 cnb 소속에다가 cnb 소속에다가 점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는 문제서 제시한 f5부터 f8 영역을 입력해 주시구요. 네 그러면 폼 초기화 작업은 해결하셨구요. 종료부터 먼저 할게요. 3번 종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현재 날짜를 표시한 후에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를 표시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 그 다음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심표 그 다음 따로 뭐 확인이니까 생략하셔도 되구요. 폼 종료라고 표시할 타이틀을 폼 종료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유저폼 클릭이라는 이 영역 프로세저는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초기화 작업해서 CNB 소속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메시지 상자 오늘 날짜 표시하구요.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1번과 3번을 먼저 작성하셨구요. 다음은 2번 등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CMD 등록을 선택하시구요. 클릭하면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구요. I라는 변수는 렌즈 기준을 정할 건데요. A4 셀 A4 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점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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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더하기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A4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표 1도 연결되어 있어요. 둘 하나 더 있으니까 3이라는 결과가 반환되겠네요.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개랑 새롭게 입력할 이를 더해서 더하기 3을 하시면 육행에다가 값을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3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셀즈 I, 1에다가는 A열이잖아요. A열 에다가는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성명 이라고 입력하시고 좀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1, 2, 3, 4 4까지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더 넣을게요. 두 번째 B열에다가는요. 소속을 넣겠습니다. C, M, B 소속에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수정할 건데요. 세 번째는 총 근무 시간을 넣겠습니다. 라고 TXT 총 근무 시간 총 근무 시간을 넣으시는데 문제에서 VAL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에다가 VAL 가로 열고 끝에 가서 가로 닫아서 총 근무 시간에 입력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근무 형태 네 번째 근무 형태는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만약에 OPT 순환 출근제를 선택했다면 출근제를 선택했다면 추르라면 된 저희는 네 번째 열 D열에다가요. 순환 근무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순환 출근제라고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다시 IF 쓸 건데요. ELSE IF 라고 입력하시고요. 재택근무제 라고 선택했다면 재택근무제 근무제를 선택했다면 재택근무제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출근제라고 되어 있는데 ELSE IF 쓰셔도 되고요. 그냥 나머지에 대해서 ELSE 라고 입력하시고 네 번째 열에다가는 일반 반영키 눌러서 일반 출근제라고 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일단 화면을 잠깐 크게 해서 보시면 I 라는 변수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을 기억한 변수고요. A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했더니 3이더라. 우리는 6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3을 했고요. 셀즈 행과 열의 값을 넣어주시면 셀을 지정할 수 있는데 1, 2, 3은 A, B, C를 얘기하는 거고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V, A, L은 뭐냐면 컨트롤 값에 입력된 데이터를 숫자 형식으로 입력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순환출근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순환출근제 만약에 재택근무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재택근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출근제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확인할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시고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성명에다가 홍길동 소속에다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미로 넣고요. 재택근무제 등록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종료하면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